인사드리겠습니다! 둘, 셋! PLUS EVERYTHING! 안녕하세요, P1 아몬입니다! 11월 18일 목요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! 네,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우리 수험생 PC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긴장될 것 같은데요 공부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으니 걱정은 다 떨쳐내고 난 할 수 있다! 자신감을 불어넣어 보는 건 어떨까요? 그리고 아주 중요한 컨디션 관리! 시험날엔 더 춥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!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따뜻한 옷 준비하시고 시험장이 어딘지 도시락이랑 수영표 꼭 챙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너무 떨리신다면 저희 P1 아몬이의 파이팅 에너지 잊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! 좋은 결과, 원하는 결과를 잊기 바라며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! 지금까지 P1 아몬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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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